고즈넉한 한옥 집안에 누가 있나요? 지금 방금 벤이 말한 거예요? 한우찬 따지? 아유, 진짜 귀엽다. 진짜 도련님 같아요. 아, 사진. 돌사진. 뱅크 뱅크 잘 웃어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 봉쇠마리 다 한 뒤에 있어. 아빠, 봉쇠. 애기, 봉쇠. 아, 형이 이 자리에서 먼저 찍었던 곳인데. 아이고. 아,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멋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옛날에는 그 머리에다 저거 붓으로 그렸거든요. 자, 권역 좀 받자. 몽대기 대회인가? 어? 신장님께. 아, 독대시죠? 할 말 있어? 아빠, 안 떠요. 어머나, 진짜 예뻐요. 아이고. 야, 왕초라니. 오. 오. 오, 예. 오, 예. 오,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여기 이렇게 봐. 아, 예. 캘끓을 향해 가는 거 같아. 좋아. 한 번 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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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오, 예. 그거 빼는...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빼는... 아니, 아니요. 봐봐. 아~! 못살! 한 개요! 아, 이게 둘이야! 딸이야! 딸, 딸, 장학생, 딸야. 이걸리한 게 뭐지? 대물이한테 이거anh장. 그녀, 여기있어. 엄마한테. 응, 응아리 둘이. 들어가요, 잊지, 나가! 아이고 진짜 예쁘다 아니 이거 어떻게 사진 어떻게 추려? 이거 다 이뻐서 아이고 신심한 컨셉 아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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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네 깜짝이랬다 어여 갑자기 절을 하시네 진짜 잘 나왔어 수리엄 오늘 무슨날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어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아가 아가 생일이야? 응 아, 오늘 돌잔치 하는 날이구나. 정말 돌잔치 사회 보러 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듬직한 아기는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간 돌잔치 아기들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걷는 것 자체가. 안녕하세요, 어휴. 야, 누구야? 어머, 어머, 이렇게 컸어요? 어머나, 세상에. 먹살 잡았어? 야, 먹살 잡지 마, 윌리엄. 아니, 윌리엄 친구 아니에요. 고마워. 정말 금방 크네요. 어, 윌리엄 누구 왔어? 어휴, 어휴. 누구야? 어휴, 어휴,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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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계속 오시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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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동네 주민 정주리 씨. 어휴, 아들 도윤이. 많이 컸어요. 하이. 어? 이게 누구야? 어휴. 어휴, 시어머니. 음 드 Act Xander. 아 diese An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휴, Rolling Park. 어휴, eeny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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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eoh jww wwwwwwwwwwgwwwwwwwa jww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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vonwwwwwwww 그리고 돌잔치 때 엄마를 위한 손녀를... 그럼...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진다 원래 엄마가 제일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럴 게 너무 축하해요 참 참 감사해요 아, 군대 절친 중 수영 씨 그렇죠, 군대 절친 진짜 연예인 같아 진짜 연예인이잖아요 무슨 돌잔치가 영화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깐요, 시상식 같아요 승희 삼촌 기억나지? 삼촌 위에서 수박 파채 만들었잖아, 기억나? 지인의 축하할 자리 가면 건너 건너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재미도 있어요 저거? 둘, 셋 어느 거 알까? 저거 큰 거? 이거? 네 됐어? 이거 매 보여 매 보여? 매 보여? 저게 난 살아서 물까 봐 됐어? 네 됐어? 알았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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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맛있게 드세요. 잘 챙겨야 돼.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본식 옷으로 갈아입죠. 저때는 울고 불고 들어 눕고. 보통 그런데. 저는 자는 친구도 맞거든요. 순하고 효자예요. 아이고 예뻐라. 이리 와. 형아. 형아. 경전이라. 어려운 남자야? 정말 집청이시네요. 하나, 둘, 셋. 배틀랭. 배틀랭.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 윌리엄.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컨디션이 좋네요. 우리 돌잡이를 이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돌잡이 하이라이트 돌잡이 순서입니다. 이때는 진짜로 하객들도 떨려요. 뭘 집을 집. 요는 뭐 집었어요? 마이크 같은 거 잡았어요. 오방색질하고 예능 쪽으로. 이거 피가 못 속이죠? 어머나. 네, 네. 밀어주십니까? 밀어야죠, 뭐. 본인이 하겠다는 거 시켜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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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윌리엄은 공을?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계열로 잡아주는 게 좋은 건데. 골프공이었는데 어, 앞발 때려요. 뭐 어떤 거? 뭐 잡아볼까요? 잡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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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쌀 아니야? 오우우! 오우우우! 오우우! 간은고. 네 잠깐, 일단 간 봤는데. 저희 다음에., 싹. 캐치, 캐치. 잡아보자, 잡아보자, 잡아보자. 왠지 마이크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눈치 보고 있죠. 저기서 은근히 부모가 원하는 걸 갖다 대요, 아빠. 아, 아빠 한번 보고. 아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눈치 봐. 눈치 보지 마. 눈치 보지 마.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하나만.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하나만.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아빠 땀 흘리는 것 봐. 힘들어, 힘들어. 지금. 아, 떨린다, 떨린다. 뭐죠?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ㅇㅇ. ㅇㅇ. 야. 아, 어어. 어. 제가 뭐지? 판사봉을 받았구나. 황. 팬은 돌사진 체력대 했던 예의 연습도 같은 의미의 마페를 골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성이 있네요. 일단 다들 같이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와주신 분들한테 진짜 다 감사하거든요. 유미가 없었으면 배틀이도 없을 거고. 부러워하시죠. 우리 애들 어머라서 늘 감사하고. 뱅클리도 그렇고 부님도 그렇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게요.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뱅클리. 생일 축하합니다. 벤틀리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야 해.